와, 박두진 문학길. 와, 박두진 문학길. 한성에 이런 것도 있네. 아, 예쁘다. 고조적한 이 길을 걷다 보면 요동치던 마음도 잔잔하러 호수를 닮아가는데요. 시작부터 안성에서는 정말 힐링을 하면서 시작되네요. 예로부터 평안한 고울이라 안성이라 불렸다는데 그 이름이 꼭 알맞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안성에서 힐링 여행을 떠나봅니다. 아, 좋다. 진짜. 안성의 한 마을. 따스한 해산 아래 대추도 가을빛으로 채색되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대추가 벌써 익었나요? 조금 좀 빨리긴 한데. 조금은 좀 익어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살짝살짝. 음. 이게 아삭아삭하니 달고 맛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30프릭스 이상이고 거의 40프릭스까지도 나왔어요, 작년에는. 올가을도 어김없이 단맛을 가득 품은 대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 대추는 안성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지금은 한 몇 가구가 있습니까, 농가가? 지금은 작목반이 4개로 나눠졌고요. 한 그냥 큰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들은 한 100에서 한 200여 가구 있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오. 그래서 아들까지 힘을 보태며 대추 재배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부모님하고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점도 있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일할 때 부모님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땀 조금 나으면 그냥 딱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들이와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땀이 덜 좀 흘려도 그냥. 그냥 여령 있게 잘 숨는 거죠. 이제 지금 저희가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2세대가 하는데 농장이 잘 되고 농촌이 좀 살쪄서 3세들도 와서 누구나 와서 농사에서도 행복하고 잘 사는 농촌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래에. 그런 마음으로 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생산 후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대추조청을 이제 만들었는데 조청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아, 이 조청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 강정을 만들 때 보통 물려주를 하거든요. 이제 아, 내가 이 조청을 넣어서 한번 강정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쌀 강정을 이제 먼저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실패를 걸음삼아 이 먹음직스러운 강정을 만들었답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건강, 그렇죠? 야, 이게. 건강한 맛일 겁니다. 이제 대추조청을 넣어서 만든 거라서 입에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고 그렇게 달지 않고 건강한 맛. 뭐 뭐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성의 이제 명소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팜파티도 하고 싶고 그런 공간으로 텐트 요즘 텐트도 많이 하잖아요. 차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린이 사이팅이네.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겠죠. 이분 역시 매일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뭡니까? 대나무네요? 네, 맞습니다. 대나무. 아니, 대나무로 무슨 조형물 만드는 겁니까? 아, 조형물은 아니고요. 대나무로 낚싯대 만들어요. 대나무 낚싯대. 아니, 이걸로 낚싯대를 만든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대나무가 이게 3년 정도 건조를 시켜야 만들고 나면 변형이 없어져요. 아니, 3년 이렇게요? 네, 네, 네. 설명을 듣고 나니 완성품은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우와! 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우와... 이렇게 틀나뿜했습니까? 낚싯대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만져봐도 되나요? 네, 네, 만져보십시오. 우와, 이게? 완전 단대네. 우와. 아까 밖에서 만든 대나무하고 또 다르죠? 정말 만든 새가 정교한데요. 그 외에도 일반 낚싯대와 차별점이 있답니다. 대나무 낚싯대의 가장 큰 차이는 손맛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휘어도 뭐 전혀 뭐. 아니 한 삼십 센치 사십 센치 잡히면은 부러질 것 같은데. 삼십 월적 정도는 무난합니다. 그래요? 네, 네, 네.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화로에 달구며 대나무를 부드럽게 만든 뒤 곧게 펴는 작업입니다. 이게 대나무가 아주 성질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열을 가해서 대나무를 펴놓으면 얘가 내일 지나면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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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곱 번 많을 땐 여덟 번까지. 낚싯대 한 대를 만드는 데만 꼬박 한 달 이 모든 일을 사명감 하나로 해왔는데요.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든 지는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한 십오, 육 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워낙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을 나가면 그 나라에서 하는 낚시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바이오랑 낚시를 좀 하고 가자 하러 가자 했더니 자기도 낚시를 좋아하라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낚시 가방을 열어보니까 대나무 낚싯대가 여러 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거 대나무 낚싯대인데 한국에는 이런 대나무 낚싯대 없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싹 굶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가 만든 낚시 대나무 낚싯대로 낚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갈고 닿은 실력으로 대나무 낚싯대의 명장이 되었답니다. 전통 대나무 낚싯대에 관심을 가져주고 의욕을 가진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걸 배우겠노라라고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님들에게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아마 전달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성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산성이 있는데요. 바로 죽주 산성입니다. 저를 위해서 나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야. 죽인다. 특히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포루에 올랐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멋지다. 우와. 이곳에서 굽어보니 비옥한 땅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넓은 자연의 풍속에서 약초나무를 가꾸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니 뭘 지금 자르고 있습니까. 엄나무 지금 채 채고 있습니다. 여기 백숙에 놀라고요. 아니 오늘 뭐 특별한 날입니까 백숙 끓여도 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바울덕이 축해하잖아요. 예. 그거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미리 이제 추출되시는구나. 예예예예. 몇 가지 오셨으니까 뜨끈뜨끈한 이따 백숙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분의 세대로 못 보신 하겠는데요. 세상에나. 이야 여기는 보약이다, 보약. 냄새가. 10여 가지의 약초가 들어간다니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한참 올려서. 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근데 레시피가 저기 했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한 번은 그냥 두릅을 많이 넣어서 이게 또 안 맞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가시오와피를 많이 넣어서 쓰고. 완성된 이제 백숙입니다. 안성여행 오면은 정말 피곤하고 잘 안 할 때 이 백숙이 안성막숨입니다. 힐링하기의 안성맞춤인 고장. 조금도 부족함 없이 딱 좋은 하루가 기다리는 이곳은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주아의 municip이 안 zobaczyALI null이jo입니다.